리아야 리아야 오늘 입양화소에서 뭐 할까? 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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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구미호 멋있다 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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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가자 우리 우리 경주 하자 경주 내 스노우캣이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겠어 어떻게 그렇게 빠른거야 오늘 입양화소에서 경주하다 와 사람들 여기 진짜 많다 뭐야? 여기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채팅에 뭐가 있어? 채팅에서 뭐라고 하는데? 얼드 이벤트 합니다 날타나 탑팻 날팻 먼저 주세요 얼드 많아요 사기 넣은 느은 느은 이게 얼드가 뭐야 도대체? 리아도 알아? 이 사람이다 따라와요 이러는데? 님 얼드가 뭐예요? 얼드가 뭔데? 님 얼드가 뭐예요? 얼드가 뭐죠? 얼음 드래곤 오 오오 우와 저 사람 얼음 드래곤 봐봐 우와 진짜 멋있다 저거 얼드 구했어? 우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리아야 이거 봐봐 오오오 얼드를 준다는데? 으이 이거 가지고 싶다 님 님 저 얼드 주세요 제 펫이랑 바... 내 펫을 주면 바꿔준다는거지 제 펫이랑 바... 그런거 같애? 님 얼드... 니 제 펫이랑 얼드 바꿔준다는거죠? 오케오케오케 거래 걸자 거래 뭐야 먼저 주면 준다는데? 얼드를? 어? 줘... 주... 주... 줘야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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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려? 사계 아닐까? 냉... 아 진짜? 준다? 오오오... 어? 졌어 졌어 아싸 우리도 이제 얼드 생긴다 님 얼드 주세요 오오오오 어 줄게요 이러는데? 어 줄게요 이러는데? 왜? 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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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야님 할래요 이러는데? 에? 얼드를 주는건가? 근데 너... 너 니꺼 주면은 얼드 준대 어... 먼저 주면 얼드 준대 너 줄거야? 네 그래? 줬어요 저 아 굿 어... 우리도 얼음 드래곤 타는건가? 어... 빨리 주세요 얼음 드래곤 사람들이 막 속지 말라는데? 아닌가? 날 타줘야죠 날 타... 강아지 줬거든요 아... 님아 저 주세요 님아 저 주세요 전 아 저 저는 드렸으니깐 전 주세요 저는 주셔야죠 저는 주셔야죠 이사람이 내 말을 무시해 님아 저는 드렸으니깐 저는 주셔야죠 님 일단 기다리라 님 일단 기다리라 아 오케이 언제까지 이사람 사기 아냐?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너 빨리 줘 이사람이 아무 말도 없어 나한테 고마워요 이러는데? 야아 야 차트 도망가 야 야 고마워요 갑자기 도망가는데? 아니지? 아니지? 뭐야? 어디갔어? 필리포트 탔어요 어디갔어 얘? 오? 어? 여기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사기 아냐? 여기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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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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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님 저거 주셔야죠 왜 안줘 이사람 빨리 줘봐 거짓말을 치다니 우리가 7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모르는구만 뭐야 이사람 왜 나한테 강아지를 주는거야 님 안주시면 님아 님아 빨리 저거 주세요 빨리 유튜브 위에 올려버림 싫어요 이러는데? 어? 이 사람 봐라? 님 타깃 실기 치시면 경찰서 가는거 몰라요? 님 아이큐 땄음 PPAP 땄음 아이큐 땄음 아이큐 땄음 아이큐를 왜 따 님 타깃치지 마세요 제거 제거 돌려주세요 님 왜 안주세요 안주시니까 어 무시해요 계속 어어 이 사람 봐라 내 내 고양이 어떻게 할라고 님 아어 이 사람 봐라 얘거 안봐 얘 돌려달라고 어떻게 이거 우리 사기당한거 같은데 우리 사기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고양이 너무 귀여웠는데 내가 고양이 빨리 돌려달라고 빨리 어 거래받았다 어 내꺼 돌려줬어 에이 설마 어 내 고양이 올렸어 거래창에 뭐지? 진짜 주는건가? 다시 돌려주는건가? 음 응이라는데 갑자기 음 어어 내꺼 내꺼 올리고 거절했어 약올렸어 야어어어 님아 사기치지 마세요 뭐래? 나 이제 나 나 나 나 날타 엄청 많아 이러는데 이 사람이 사기쳤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안되겠다 야 니 사기쳤냐 이러는데 혼내줘 빨리 혼내줘 응이래 응 아니 이러는데 아 잠깐만 야 내꺼!! 내꺼 돌려달라고 헛흑 얼두 주신다며여 얼두 주신다며여 빨리 내놓으러 달라고 니경찰서 갈걸임 너 왜그래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믿어야 주죠 아니 믿는 믿었잖아 믿어도 졌잖아 내가 템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안 되겠다 우리 우리 유튜버라고 밝히고 협박하자 안되겠다 이거 님 님 저 유튜버인데 영상 올릴 거임 저 유튜버인데 영상 올릴 거 어 도망간다 또 어 또 도망갔어 여메님 거 돌려줘 어떤 사람이 나 알아봤나봐 아 어떡해 내 것도 사기다겠네 근데 좋았음 어 미호님 저 큰일 났는데 왜요? 저 입양하세요 들어가는데 저 사기다감 어디 계세요? 여기 광장 광장 어어어 왔다 왔다 하이 이사람이 이사람이 사기쳤음 이사람 이사람 님 사기쳤다고? 이사람이 사기꾼님? 님 돌려주세요 내 야옹이 야옹이 내 거 가져갔다니까? 이사람이? 님 사기쳤다는데 이사람이 사기꾼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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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강아지 돌려달라고요 빨리 빨리 돌려줘요 아이패 안 돌려주면 유튜브 올려버림 님 나 유튜브 올려요 유튜브 박제합니다 님 경찰서 가고 싶음? 어디갔어? 님 저희 유튜브인데 유튜브인데 경찰서감 이사람이 사기친거 돌려줘요 뭐래? 안 가져갔는데 이사람이 영상 녹화했어요 이거 경찰서에 보내면 님 아이큐 추적해서 아이쿨 추적해서 킹킹킹킹 님 보소장 날라갈꼬임 사기꾼 어디갔어? 여기여기여기 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요기여기여기 이 녹화중 맞죠? 녹화중이에요? 녹화했음 녹화했음 녹화중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혹시 해서 줬더니 정말 사기꾼이었네 궁금해 사기꾼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 고양이 어 도망가 나 이거 준다고 했다고 이거 와 올드가지고 그런 낚시를 했다고? 혹해가지고 내가 혹해가지고 줬더니 로블록스에는 착한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징계 있는 사람 여배님꺼 돌려주라는데 쟤들 난리 났어 지금 다 내 팬들인가 봐 쫓아가고 있어 돌려달라고 여러분들 저렇게 얼드 준다고 하고 펫 준다고 하고서 펫 먼저 준다고 하면 절대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박자입니다 사기꾼으로 어어? 이 사람 봐라 이래도? 이래도? 그냥 도망갔는데? 아 당한 사람들도 있네 아 또 있네 당한 사람이 여러 명 있네 당한 사람들인가 봐 다 이 사람들 다 어쩔 수 없구만 충격 충격 너 구며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뭐할게 쟤 이제 세일 끝나서 600원을 먹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사기 조심하세요 나중에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쫓아가서 유튜브 박제시키 박제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